범죄는 흔적을 남기고 행동은 심리를 남긴다. 우리 사회의 숨은 심리, 이면의 심리를 파헤쳐보는 시간.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줄은 몰랐던 말이다. 내일 광장에서 다시 촛불 집회가 열린다는데. 광우병 괴담, 혹은 진실.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광우병 합동조사단이 출국한 지금도 불씨는 여전하다. 작은 의심의 불씨가 산불처럼 여론을 달구는 요즘. 합리적 의심과 괴담 사이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건지 알아보자. 사실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4년 만에 다시 촛불 집회가 열린다 그러는데 정부 측에서는 괴담 이렇게 일축해버리고 일부 시민들은 또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정말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정부 측에서 괴담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행동이나 정부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저는 괴담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났다고 그러는데 정부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갔다며요. 네.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장난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조사는 해야죠. 아니. 그분이 가면 미국에 가면 그 광우병에 걸린 소를 잘 보관을 했다가 우리 조사단한테 보여주고 야 여기 이렇게 광우병이 걸렸습니다. 알려준대요. 이미 다 그거는 저쪽으로 캐더링 공장인가 어디로 가서 이제. 정부 관리 몇 명을 미국 유람시키로 보낸 걸 가지고 그걸 광우병 조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부의 말은 진짜 괴담 아니에요. 글쎄요. 그건 조사단이 돌아와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봐야지 뭐.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정부가 늘 잘하는 거는 기다려가지고 과학적인 정가 놓으면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동이 반복되고 또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대체 뭐를 믿으라는 거냐. 정부라고 내놓는 것도 다 꾸며진 거고 믿지 못하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그 상황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는 지금 MB 정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던 국가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국민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MB 정부는 국가라는 존재 정부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것이 저는 광우병이나 핵폭탄이나 이것보다 더 큰 가장 큰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 뭘 했길래 이렇게 시민들이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믿을 수 없게 만든 원인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짓을 계속하고요. 거짓말을 계속 사실이라고 우기는 그런 짓을 계속하는 거죠. 그때그때 마치 땜질하듯이 또는 면피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 과거에 했던 말조차도 금방 바꾸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거를 대통령이든 또는 그 주위에 있는 공무원분들조차도 너무나 뻔뻔하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제 우리는 호암무치라고 그러죠. 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랬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야기처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쇠국이 뭐 수익금지 광고 2008년에 냈던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당연이죠. 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당장 수입 중단하겠습니다. 수입 중단하고 그거는 잘못 광고가 나갔습니다라든지 뭐 FTA 그거 협상하시던 분들 그분도 광우병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뭐 이러는데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하셨으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치매 정세를 보이거나 그분들은 한우를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광우병에 걸린 분들과 유사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진짜 이제는 이 뭐를 먹어도 다 대한민국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심리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을 저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신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작은 거 하나에서 계속 불신이 생기고 쌓이고 그러면은 그다음엔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났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이 그냥 팍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지금요. 아유 미국에서 광우병 속에 나타났대요. 그러면 당장 검역 중지하고요.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우리 그동안 미국 소고기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그냥 국민 여러분 소고기 조금 덜 먹고 이 고통을 좀 같이 감내합시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국민들이 열 안 받죠. 그런데 아니 우리 그 검역 중지한다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요. 그건 국민들이 잘못한 건데요. 니들이 뭘 알아. 잘 모르고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럴 때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그냥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만 그래요? 그럴 때 화나요?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요. 인간 심리가 기본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화가 나더라도 이 하느님도 믿고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겉으로는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논리적이고 강박적이 한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은 상당히 재수없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마음이 통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먼저 앞서는 성향이 좀 있는 거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